후제 XF-13mm 렌즈는 기계식 포커스 링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후면에 조리개 링이 있고, 전면에 포커스 링은 아래로 당기면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할 수 있고, 올리면 AF모드가 됩니다. 내리면 MF모드, 올리면 AF, 내리면 MF.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작하고, 셔터스피드를 수동으로 조작하고, 포커스까지 수동으로 조작하면 모든 것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포커스 링을 수동으로 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. Dekona 한번 부람 chakra 조금 있습니다. 수평이 목적이네요. 통장으로 were tutte Uniadores이 다른데 4kg,